라면도 팔아야 장이? 응? 라면? 아니 작아 아 그래요? 진짜요? 와 이 배가 유명한데 이유가 있구만 입에만 만석이잖아요 오늘 나이스? 네 내가 봤을 때 내가 딱 봐니깐 입에만 만석이던데 그래서 한자리 남은거 제가 탄거야 장이 아 하트 이게 지하에도 아 지하에도 이게 또 있구나 비키는대 봐 비키는대 봐 자가? 지하 탐사 하... 하... 이렇게? 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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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준비한 로드는 아부가르시아 K-RX 라이트 직인 때구요 중경질대 정도 됩니다 좀 빳빳한 경질대나 연질대가 있는데 오늘 같은 날 물발도 좀 있고 그래서 입질도 약하고 그럴 것 같아서 그냥 무난하게 중경질대 한 대만 세팅해 왔습니다 그리고 릴은 7점대 일반적인 릴인데 오늘 ADT라는 ATD 오토드랙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주꾸미 낚실때만 써봐가지고 ATD의 위력을 제대로 못 느껴봤어요 한번도 그래서 그것도 한번 ATD가 어떻게 작동되는지 실제로 어떻게 좀 나한테 도움이 되는지 그것도 한번 알아보고 그리고 합산은 1.2호 어... 저기... 이번에 심원에서 나온 핏불 12합사 34,000원? 저도 12합사는 처음 써보는데 어... 저기 강도 테스트를 해봤더니 일단은 그... 카본 O 라인하고 같이 묶어가지고 당겨봤더니 확실히 좀 O 라인은 20 파운드 20 엘비는 이기더라구요 근데 한 번... 다섯 번 중에 한 번은 질 때도 있더라구요 여기저쪽 뭐 빗관리... 뭐지? 남는거한테 이제? 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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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orders kit 써 네? 네? 10.6도로 가는 것 같아요 한 마리 또 나오나 본데 놀래 미세키 6.2도로 가는 중 1.5도로 가는 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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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살아있는 것 같지 않나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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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살아있는 것 같지 않나요?